동대문 상인협동조합이 행복을 위한 복지 물품을 기증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나눔 문화 확산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5월 25일 동대문 상인협동조합이 곰두리 복지재단과 WBC 복지TV를 통해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약 3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복지TV 공개홀에서 열린 기증식에는 복지TV 최규옥 회장과 동대문 상인협동조합 양춘길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동대문 상인협동조합은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동대문 상인들이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동대문 최초로 메타버스를 구현한 통화 플랫폼 DDM타운을 6월 중 런칭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증된 의료와 건강식품 등은 소외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